할만했는데 아깝네 좋아요 벌써 2023년이네 아직인데요 곧 2023년이네 보수로 정정 뭐하지? AD뽑으면 올 AD긴 한데 저희 팀 탱커가 없어서 그냥 뽑을 것 같죠? 키보드는 이렐리아네 잘해봅시다 저랑 거미라 유지력 안좋거든요 이렐리아 참 좋죠? 타화인데 4반디 잡아서 다행이다 그래도 이게 점화 1일이었으면 확실히 2등인데 상대가 텔포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2등인지는 모르겠네 4봉 한 번 한 번 웃어주고 두 번 웃어주고 세 번 웃어주고 이런게 또 중요하다 아 이게 맞다?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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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냅 되니 설마? 와 되는데 이러면 나 좀 큰일났는데 와우 어 니달리님 안 믿고 있었다고? 흐흐 아니 이걸 이렇게? 미쳤다 미쳤어 이 정글러지 이렐리아 회심의 킬각이었는데 이걸 니달리가 따봉 한 번 엔탑이라 근데 엄청 아프진 않다 어 좋아요 이런거 굿 팀원이 잘하는데? 선입력 해놓으면 이렇게 써진다는거 도료 나잇승 나잇승 동냅인데 근데? 나용? 리드 밀고 니달리 쪽 봐주는게 낫겠는데? 바텀 뭐 다이브 할거 같진 않으니까 바로 봐야겠는데요? 시오라가 먼저 와가지고 여기 핑하구나 초선 묻혔거든? 와 이게 죽어? 안되겠다 가집시다 시오라가 되게 잘 컸구나 심파자가 나와가지고 엄청 세네 무리했는데 이거는? 너무 무리했는데? 아 이게 안맞아? 가비 살만했는데 아깝네 좋아요 피오라도 좀 무리했죠 응수 없었는데 와우 근데 피오라가 좀 세요 님들 와 저게 또 막혔어? 그리스도 무쌍 찍어버렸네 어우 네 한명 죽었네요 네 무쌍은 뭔 무쌍이요 창 앞에 장사 없다 그냥 창맞으면 죽어야지 와 뭐라는거면 센거 봐 미쳤는데? 네 리델리가 더 세네요 헤헤 헤헤헤 헤헤 헤헤 야 안되겠다 아 도망가 아 아가빵 괜히 탔네 도냐를 사야되는 어? 이거 안좋은데? 아 다행이다 저희가 조합이 안좋아서 이런거 나오면 좀 안좋거든요 아니요? 아군이 다녔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저도 처치겠습니다 와 이게? 제반데? 궁이 안나가냐 여기서? 피오라 좀 괴물됐다 이거 방금 궁 딱 나가서 하나 남았으면 피오라 마무리 됐을 것 같은데 좀 아깝다 이걸 마무리를 못했네 잡을만하거든요 이거는? 잡을만하거든요 이거는? 잡아서 다행이다 용이 나왔네 좀 애매한데? 나왔네 좀 애매한데? 좀 애매한데? 해야겠다 파이크까지 좀 좋은 거는 아쉬운데 다행이다 와 이게 이렇게 돼? 너무 아까운데 디렐리아도 세다 응수 좀 빠졌는데? 와 다행이다 잡아줘 잡아야해 오케이 잡았다 라스트 찬스 왔습니다 가능한가? 가보려 나이스 좋았습니다 리드를 근데 밀기엔 좀 부담되는데 좋습니다 가보려 끝난 거 같죠? 스택 유지하고 E를 잡고 갈게요 귀환 안 할 것 같은데 귀환했네 잡으려 고맙습니다 되지 되지 오케이 벌써 통과한 사람이 있는데? 잠깐만 Он ==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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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ebody étique jet ikel 좀 아쉬운데? 아비 와 이게 맞아? 마오카이한테 죽었네? 이달이 점프하는 거 좀 기다렸다가 칠드를 쓰려고 했는데 마오카이 Q에 그냥 원콤이 나네 이게? 석가미 오 섹턴 점을 아직 있거든요? 철교환 합시다 이달이 오겠는데 근데? 아 몰라 그냥 해보자 그냥 해봐 아 구독 감사합니다 멘탈이 아래쪽 멘탈이 아래쪽 사비 사이리 뒷 봐주고 있거든요? 전진 좋습니다 좋아요 사일킬은 먹였는데 그래도? 이건 나쁘지 않네요 아 이거 조금 나쁘네 잘 가고 그냥 게임을 안하네 이제 그럴 수 있지 다이영 다이영 어 탑 좋아요 이득 좀 보는 중 좋습니다 이러면 또 모르는데? 진은 제약골드 왜 달렸냐? 진한테 제약골드 다는 거는 좀 이상한데? 시스템이 과용 야 난 갔다 이거 아 좀 아쉽네 아 빠졌습니다 자 어 좋은데요 이거는? 우리하면 안되겠는데 근데? 와 까비 전멸을 너무 잘 썼다 니달리가 까비 니달리 못 잡은게 너무 아까운데? 아 그래도 교환 잘됐네요 나름대로 그래도 교환 잘됐네요 나름대로 받았다 와 이게 안돼? 너무 아까운데? 이게 안맞네? 잡았다 잡았다 춥니다 이달리에도 이건 집안안갈거 같은데요 그쵸? 와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굿 끝났다 게임 캬아 상당히 강하네요 어? 와우 아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침 하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